이거 진짜 오늘 모두가 좀 만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.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, 또. 지우 씨에게. 홍보 시간 드립니다. 내일 때문에 된 거야. 진짜. 남편 때문에 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로. 여기 좀 봐. 뭐가 이리 많아. 채택 쌓아놓고 애써 외면했어. 쓰다만 물건, 짜다만 계획. 툭하면 내팽개쳤어. 그렇게 살았어. 다 쓰레기야. 컴퓨터 책들 털실 짜기 세트. 하하하하. 다이어트 허브차. 겨땀냄새 났어. 다 갖다 버려. 태워다 부셔. 변할 때가 온 거야. 날개를 펴고 불을 붙여봐. 낡은 껍질을 벗어 다시 태어나. 네가 알던 내 모습. 땅속 깊이 묻어. 씌워버려. 워워워. 워워워워. 워워워워. 이제 레벨업이 됐어. 새로운 버전 설치 완료. 눈을 떠와. 세이 엘로워. 다 파봐라 2.0. 다 파봐라 2.0. 다 파봐라 2.0. 대박. 대박. 아니, 레이먼킴 형님이 진짜 큰일 하셨네. 이거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. 손기 다 시원하네, 진짜. 아니, 그런데 다 가사를 따라 부르신다는 거는 어떻게 전부 모니터를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, 집에서 저보다 애가 더 잘 따라 불러요. 굉장히 랩 같은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해요. 막상장에 정말즈우 Мы 다 아아, 피ritbledального. 다른 데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아닌가, 나중에. 엄마가 has not seen 코서 Vielleicht 솔직히 보니까 요. 그러니까 töke. 집안 부대의가 안나사니까요. 아빠를 닮아서. 정말 잘 따라왔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